맞습니까? 살림 남이다! 엑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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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이 스트레칭 뭐야? 얼굴을 왜 그렇게 한 거야? 메이크업을 왜 한 거야? 메이크업 한 시간에 안 되잖아. 멋있다. 태아, 뭐 했는데 땀 흘리고 있냐? 아, 춤을 췄어. 혼자서? 이제 춤 출까요? 아니, 왜 살림 남에 나와요? 살림 남에 뭘로 나가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는 거야? 너 살림을 잘해? 어떻게 해? 아, 우리 예능 병아리 캣스퍼 씨. 아, 우리 엑소 선배들의 이 공격. 속수부착으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방송이 뭐 오락오락한 줄 알아? 응, 이겨내야 돼. 나 근데 긴장해서 그런 거야. 나 공격해. 아니, 경선 알고는 눈빛이. 너가 그런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편이라서 나와. 그게 아니고 이제 살림 남은 뭐냐면 내가 생계를 어떤 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나 되는 안무가로서. 생계를 잇는 모습이 살림 남이다. 우리 엑소가 살림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네요. 이거지? 나의 살림. 너의 살림은 안무로서 시작된다. 가볼까요? 나의 형으로서 시작된다. 나의 양파는 마 로고. 나의 양파는 마 로고 항상 약속됩니다. 조금만 말한다.